미스샷은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 물론 그 통증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고속 카메라로 찍었을 때 임팩트 때 정타가 나면 울림도 덜하고요. 반면에 미스샷이 나면 또 비틀림이 심하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통증의 차이가 생깁니다. 함정우 선수 일단 그리네즈가 보였는데요. 부상은 없어야 되겠고. 함정우 선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글펍 들어갑니다. 함정우. 후반에 나오지 않았던 버디를 한방에 두타를 줄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구원더퍼 공동 7위.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왔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트레이드마크 환한 미소로 함께 봐주십시오. 이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WoW는 이미지와 함께 만나요. 그 다음 시간에 주실 수 Atlantic의 한국식으로 향한 비주얼에 만나요. 그래도 공간을 받아들이다.